어서오세요. 뭐 드시겠습니까? 기본 A로 드시죠. 기본 A, 알겠습니다. 기본 A. 자, 이건 공짜. 이거는 서비스. 이거 아까 내가 받은 건데. 네, 감사합니다. A로,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설미야. 응? 이런 일이라면야. 우와, 뼈 부스러질 것도 없다. 진짜. 야, 그 짤까닥 손가락으로는 좀 그렇게 빠르니? 근데 우리 계속 여기 서 있어서 되니? 야, 눈치 있게 다른 일도 해야 되지? 이야, 설미야 이거 봐라. 배떼기 고비 들어찬는데. 뭐 길을 이래? 이 사람들, 이게 진짜 북한 아우지탕만 보내야 되겠다. 식당에서 일하는 게 좋은 게 있구나. 이것만 먹으면 되지? 버리지 말라. 살찌겠다, 야. 이거 봐라. 야, 비교라 비교라. 내 몸은 불 살구겠다 했더니. 이 불덩어리에 내 몸이 불살라지겠다. 죄송합니다. 불판 갖다 드릴게요. 여기 프레시랑 주차 하나 주세요. 프레시요? 네, 프레시요? 어, 어, 네. 야, 프레시라고 달라는 프레시. 프라이판인가? 프라이판 달래? 잠깐만. 아, 여기 있다. 이거. 야, 이거. 근데 이거 해서 뭐하니, 저 사람들이? 고기를 삶아 먹인다. 후라이팟. 소주요, 소주. 소주면 소주라고 말해주고. 야, 나 어떡해. 이거 어떡해, 불이 나. 난 진짜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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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야, 설미야. 소주란다. 소주. 소주가 왜. 조선말 하면 되는 것 같고. 소주란다. 그냥 프레시는 전지지. 전기, 전지. 아니, 그거 소주라데! 언니야, 이거 봐라! 나중에 설거지하러 왔는데 이 고추, 이 반찬, 이 아까운 거 한 개다! 그거 먹었으면 좋겠다. 아니, 아니, 먹자 언니야. 조키 씨, CCTV에 따라 사다 물이 돌가네. 뭐지, 돈 안 주 못 지게. 아니, 근데 우리 먹는데 뭐라 하겠네, 깍두기랑? 야, 이 집, 이 귀여운 깍두기! 야야, 소주 달랐는데 기다린다. 어, 빨리 가라, 빨리 가라. 어우, 진짜야? 이따, 이따 끝나고 밥 먹어야 되겠네. 아, 왜 이렇게, 이렇게 너절하게 먹나, 정말. 깨끗하게 먹지. 야, 왜 이렇게 너무 어렵다, 야. 나 은행이 설거지 어렵다. 은행이 어떻게 버리냐, 이 살증 같은 거를. 명적으로 버려야 되는 거 아이가? 그네도 잘하며. 어머머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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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은행이, 아, 그만. 불, 불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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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뭐, 빈치야, 뭐야? 장갑이 없니? 그냥 장갑 들고 하면 아야 돼. 야, 손 댄다. 니 무슨 약? 이게 맞겠다. 오, 이거 맞혔다. 이거. 응, 가자. 같이 돈이, 네. 오, 잘한다, 언니. 잘한다, 잘한다. 내 다리 뚫린다. 도망간 거 너던 것보다 더 무섭다, 야. 은희야, 이거 좀 봐라. 은희야, 이거 봐라. 양파, 은희, 북한에서 먹어봤니? 시들었다고, 있지? 이러고 재 뿌린다. 야, 저거는 뭐야? 우리 이따가 먹으려고 내 다 남겨놨다. 은희야, 저기 깍두기도 남겨놨어. 야, 내 진짜 우리 시꾼 다섯 명이나 굶어 죽었는데 이기노. 내 열 통 번져진다. 아! 아, 야, 야, 은희야. 돈 받아야지. 고생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야, 가자, 가자. 은희야, 앞치마. 앞치마, 은희야, 앞치마 벗고 가자. 야, 소연이야. 왜? 또 당했다. 뭔데? 돈이 아니고 종리다. 너 굳어봐라. 이곳들이...